전염병과의 싸움이 끝나가니까 인간들끼리 싸움들이 시작이 되고 있죠. 민주국가끼리는 오케이.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정하기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경제, 정치경, 정치철학, 국제정치 같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국가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지는 것들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마지막이냐? 아니요. 그걸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신환종 센터장과 함께하는 진짜 신과투어 시즌2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이 프로입니다. 제가 진짜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오늘부터가 진짜 시즌2의 시작입니다. 살짝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전의 신과투어와는 또 다른 신과투어 시즌이 시작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다큐멘터리 버전인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뉴 월드 오픈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거 안 해줬지? 그거는 신환종 센터님한테 물어봐야겠죠? 저희와 함께해 주실 신환종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 각 나라의 다양한 이야기들 참 재미있게 많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보는 관점 자체를 다르게 갑니다. 관점은 어떻게 부동산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우리의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무기를 갖고 이 세계를 그리고 경제를, 금융을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이렇게 본다면요. 앞으로는 이 경제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경제라는 이론, 경제라는 그물망 말고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 경제, 지정학, 국제정치학이라고 하죠. 그와 함께 정치, 철학.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실은 제가 석사 전공이 연대에서 정치학 그리고 요거를 전공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래서 박사는 경영학에서 채권을 하긴 했는데 제 전공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아마도 지금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같이 이렇게 석사 전공을 이쪽으로 한 정치학, 이런 사람이 거의 전혀 없을 거고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저같은 실은 다른 전공,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자들이 이 금융시장에 들어와셔서 다양한 얘기하는 게 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면 이게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기도 하는데요. 제가 전에 알리안치 자산운영이라고 알리안치 그룹의 운영사에 있었는데 한국 회사에서는 전공이 좀 다르면, 경영, 경제 아니면은 금융시장에서 조금 꺼려했어요. 분위기가 지금 그랬어. 성골이 아닌. 뭐 그저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지? 막 이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국계 회사에서 전공이 다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0명을 뽑았는데 10명 다 똑같은 얘기하면 내가 널 왜 뽑냐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너는 좀 다른 얘기를, 저한테 다른 얘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도 한문학. 한문학이요? 한문학. 성대사 한문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는 또 정치학에서 또 정치 철학하고 국제정치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은 또 이제 경영학에서 채권, 아주 럭비건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분석하는 분들, 애널리스트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 전공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상당히 다양한 이런 측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이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선배고 친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진짜 좋은 사람들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그동안 저희가 예전에 2018년인가요? 그때 저기 골방에서 신가투어 할 때 미국 편에서 제가 그때 사람들이 하도 야, 이게 트럼프가 중간선거용으로 미중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흥분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앞으로 엄청나게 상황이 나빠진다. 악화될 거고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다. 진짜 신냉절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플도 공장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고 집에 가면서 내가 오버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꿀 좀 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안 빼주시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4년 정도를 고민을 했던 이런 생각들을 제가 그전에 석사 때부터 고민을 했던 이런 정치적이고 정치경제적이고 국제정치학적 그리고 정치철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 투어를 같이 하면서 금융투자랑 연결시키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러시아도 그렇고 각 나라들을 분석했던 제의 툴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무길들고 어떤 도구로 우리는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먼저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자 이제 2020년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끝나고 전염병과의 싸움이 좀 끝나가니까 인간들끼리 싸움들이 시작이 되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정학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국가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지는 것들이죠. 이거를 제일 많이 연구한 학문은 실은 국제정치학입니다. 외교 이쪽이죠. 제가 석사전공이 그쪽이어서 그런데 실제로 국제정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지정학이라는 얘기를 잘 안 썼어요. 실은 못 썼습니다. 쓰면 안 됐어요. 금기어였습니다. 지정학이? 비전공자들이 많이 쓰셨는데 원래 국제정치학 외교 이쪽 전공하신 분들은 지정학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금기어였어 쓰면 안 되는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우리가 이렇게 팽창을 하는 이유가 그거를 지정학적인 이유로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팽창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레벤스라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라첼이라는 학자가 만든 건데요. 왜냐하면 어떤 유기체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특정한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개념들인데요. 독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독일이 위아래 옆뒤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팽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폴란드, 체코 이렇게 진공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후에 2차 세계대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했고 우리가 대신 썼던 용어가 어느 지역 전략 연구 이런 식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역 전략 연구? 네. 그렇죠. 그게 지정학인데. 그러니까요. 어떤 지역 스터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70년, 80년들이 넘어가고 최근에는 특히 지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치 지리학, 경제 지리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이게 실은 어떤 강대국의 논리를 옹호하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티벳을 점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리 이름이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 논리를 옹호하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은 지정학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문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문제가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간 또는 서방 간의 갈등?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푸틴의 다시 옛날 러시아처럼 이런 팽창 제국주의처럼 팽창주의 야역?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침공했을까부터 해서 이 무리한 전쟁을 도대체 왜 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전통적인 접근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시파워라고 한 15, 16, 17세기에 보면 거의 해양 세력이 패권을 좌우하죠.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옛날에는 배 타고 다니는 게 이 각 지역을 가장 빠르게 다니면서 운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파워가 상당히 오랫동안 점유를 해왔고 미국도 이제 1900년 초 19세기 말 이때 알프레드 마흔이라는 사람이 해군 제동인데요. 미국도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다, 해군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해군력 엄청나게 증강하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갔던 게 바로 알프레드 마흔의 시파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영국에서는 해포드 맥킨더라는 사람이 이 랜드 파워, 심장부 이론이라고 하죠. 대륙의 중심에 있는 독일,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를 조심해서 압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배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배가 거의 유일한 이런 각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철도가 깔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심장부에 있는 국가들이 뒤로 점점점 이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19세기의 그레이트 워라고 하죠. 영국하고 러시아, 크림 전쟁 전 세계에서 싸움을 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파워와 랜드 파워의 충돌 그렇죠. 랜드 파워, 러시아의 확대 독일이 엄청나게 확대 이런 것들을 나폴레옹,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시파워와 랜드 파워의 충돌 약 150년간의 충돌 그리고 이어서 미국이 이 시파워와 랜드 파워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저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존재해 왔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변에 보시면 제가 림이론이라고 파란색이 있죠. 이게 니콜라스 스피크만이라는 사람인데요. 항공기 같은 게 개발이 되면서 자동차, 배, 자동차, 철도 이거 말고도 항공기 같은 게 개발이 되면서 꼭 랜드 파워가 엄청난 인구와 시장과 자원 여기 있잖아요. 랜드 파워 있잖아요. 이것만 이거를 랜드 파워가 확실히 유리한 건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얘가 못 나오도록 주변부만 다 장악하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각 지역을 요소요소의 군사기지들을 만들면서 방어했던 여기시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각국들이 여기 벌쳐져 있어서 러시아와 독일 같은 유라시아 심장부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했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론을 볼 수 있고요. 이게 91년 소비트가 붕괴하고 나서 전체 그림에서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보시면 나토의 동진 등등으로 인해서 실은 러시아를 이 안에 가둬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브라질스키가 얘기를 하는 우크라이나 이거를 넘어서면 실은 상당히 유라시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팽창으로 갈 수 있겠고요. 이거를 잘 봉사하면 여기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갈등이 이번 싸움에 침공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정학적이고 국제정치학적 접근에서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놓은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동화 공영권도 이런 것들이죠. 서구의 침입을 우리가 서구의 물질 세계와 싸우기 위해서 동양의 정신 세계에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화 공영권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일본의 지정학적 논리였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지 캐논이 소비트가 봉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냉정기의 지정학을 시를 갖고 왔던 게 조지 캐논의 논리였었고 이 공산주의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이 이론을 이런 어떤 대치를 봉쇄를 넘어서버리면서 세력균형의 어떤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게 키신저의 미중 핑퐁 회담을 시작으로 하는 정상회담이었죠. 닉슨과 마오쩌둥이. 그러면서 사회주의대 자유민주주의의 구도가 깨지면서 소련을 압박하는 중국과 함께 미국이 손을 잡으면서 나중에 소련이 붕괴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지정학과 국제정치학 쪽에서의 어떤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냉정 끝나고 나서 브라질의 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가 거대한 체스판 같은 건데 그중에 유라시아가 있고요. 아까 그림 보시면 실은 미국은 왼쪽에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바깥쪽에 있는 나라죠. 근데 처음으로 유라시아 바깥에 있는 나라가 유라시아 전체를 저우할 수 있는 키를 주게 됐다. 체스판의 키를 주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대한 체스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 아까 우크라이나 각 지역들을 잘 유지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죽기 전에는 안 되더라.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부터는 미국 일국 패권이 아니라 패권이 서서히 나라지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던 게 브레젠스키고요. 그 뒤로 최근에는 유명한 분이 조지 프리드만 같은 미국 보수주의 지정학자들은 중국을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저거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여전히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나라는 독일, 러시아, 일본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21세기에도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좌우하면서 여전히 패권을 유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 제자인 피터 자이아는 아니 이제 미국은 굳이 다른 나라 가서 뭐 할 필요가 없고 쉘값스도 있고 헬리오일도 있고 고립주기로 갈 거다. 그럼 무슨 세상이냐면 이제 미국이 중동에도 안 들어가고 어디 문제가 터져도 안 들어가면 각자 도생해라. 상당히 불확실한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실은 트럼프 때 이제 우리 뭐 관여 안 하겠어 뭐 이런 것들은 이런 흐름이 또 여기에 맥락이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러시아의 신 유러시아주의계라고 하는 지정학은 러시아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쪽의 이 문화는 유럽이 아닌 아주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쪽에 슬라이브주의 국가들 구소련 국가들 지금 CIS 국가들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연합을 통해서 정치, 경제, 안보, 동동체로 함께 가야 돼.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보수적이고 상당히 공동체주의적이고 집단적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가야 되는 식의 주장을 해왔던 것들이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 여러 가지 지정학에 의해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또 아까 말한 대로 9번이나 10번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생각들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갈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 이런 주장들이 이제 그동안 쭉 있어 왔던 것이고 네.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아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한 150년이 흘러들어왔구나 볼 수 있겠고 사람들이 이제 특히 국제정치나 외교의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국제정치학 이런 걸 보실 때 앞에는 제가 지정학이라는 거를 몇 개 설명을 드린 거고 국제정치학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시각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경치적 현실주의죠. 왜냐하면 국가 간의 관계는 정부가 없죠. 조율할 정부가 없지. 심판이 없지. 국가 내에 있는 정부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데 국제 관계에서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주먹이 가깝죠. 주먹이 가깝죠. 그러면 일단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생존이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 이익이 제일 중요해. 내 거. 그렇죠? 인권이고 뭐고 이거 생각할 게 여름이 없어. 일단 내가 살아야 돼. 국익이 위주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히 관여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쪽과 손을 잡을 수도 있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현실주의 이게 실은 냉전 시대에 많은 중요한 논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옛날에 펠로포니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 이게 많이 하죠. 1등은 2등을 항상 두려워한다.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이론가들이 모겐서 또는 케네스 왈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책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냉전기간이 오다가 한 70년대부터 바뀌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게 힘이 있는데 왜 베트남에서는 깨졌고 중동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에너지 가격 폭등하는데 이 논리가 바뀐 거죠. 70년대에서 들어선 것들이 자유주의 이런 겁니다. 상당히 이상적이죠. 뭐냐 보니까 국가만이 국이 국가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계가 하나로 연도가 하고 통합되고 경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존하더라. 환경문제 기후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존하게 되면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국익 너무 군사력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버트 코엔과 조셉 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지는 한 4, 50년 동안을 거의 좌우해왔습니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단일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이상주의 전통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국제정치학의 여러 학설들은 마치 우리가 성경이나 불경에 보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건가? 만들자는 의미가 강하죠. 약간 이상주의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유엔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함부로 못하도록 이거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윌슨이 1919년에 그때 국제 연맹을 먼저 만들자고 한 이유가 이게 국제사회가 정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런 거 이상주의적인 것들을 구현한 거죠. 지금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상들을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실은 여기까지 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상주의라는 걸 많이 불렸는데 지난 30, 40년 동안 특히 우리가 경제협력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하지 무슨 군사 외교 무슨 갈등 이게 뭐 중요하겠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한 3, 40년 4, 50년 동안은 이 자유주의와 상호의전론이 거의 핵심적인 어떤 압도적인 현실주의보다 좀 더 힘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했다. 사람들 생각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이런 거라고 주장했던 저분들의 말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한 40년 동안 조용했잖아요. 평화로웠고. 그런데 그전에는 실은 거의 현실주의가 지배해서 국익을 위해서 막 엄청나게 싸워서 제국주의도 만들고 했다는 것들입니다. 지듬을 생각하고. 그런데 요즘에 새롭게 나온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데요.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구성주의? 응. 구성주의? 뭐냐면 현실주의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국제사회가 무증부 상태인데 살아남은 게 중요하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무증부주의이긴 하지만 이 프로님이 생각하는 그 상태가 틀리고 정 프로님이 생각하는 상태가 틀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무증부 상태에 대해서 느끼는 게 이 프로님은 죽을 것 같아. 내가 누가 날 침공할 것 같고 나를 침략할 것 같고 내가 뭐 다 뺏길 것 같고 이런 느낌인 거고요. 정 프로님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다르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동네 지역은 아주 복잡하잖아요. 중남미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거다 생각할까요? 그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슈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를 보는 이게 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알렉산더 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아까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전쟁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푸틴의 침략 야영이라는 이런 옛날 같은 식의 지정학적 문제도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세 번째 구성지를 통한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의 충돌 갈등 이게 알렉산더 웬트와 함께 유명한 분이 사무월 헌팅턴이라는 옛날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제가 쓰인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 간의 문명권 간의 충돌 보편성과 특수성의 충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이게 옛날식에 너무 현실주의 자유주의 또는 상호 간단하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한시각으로만 매도하고 폄하하다 보면 러시아에서 왜 푸틴의 지지율이 83%가 나오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83위에 지금? 네. 지지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언론 탄압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러시아 사람들은 왜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높은가를 이해하는데 너무 한쪽 편만 보면 그걸 이해하려면 저 구성주의의 논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 러시아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 그게 그게 결국 대동화 공연권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냥 우리 편이 좋은 편 우리 편이 화이팅 우리 문화권은 다른 문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특히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서구의 문화가 과연 보편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지금 앞으로의 전쟁은 저는 앞으로의 갈등은 국가 간의 갈등은 이 세 번째 구성주의를 통한 이 정체성의 갈등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요.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늘 존재해 왔잖아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끼리 뭉쳐 살자고 한 이유가 정체성이 맞으니까 하는 건데 그게 최근에 더 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로 5천 년 동안 살아서 우리나라가 한 국가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또는 옆에 있는 몰도바 이런 CIS 나라들은 1991년에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30년이 딱 되죠. 어떻게요? 30년밖에 안 된 이 나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나라하고 한 뿌리고 이거 처음에 푸틴이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죠. 30년 동안 국가를 만든 이 나라 이거를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정할 수 없고 이걸 옛날식이 우리 같은 정체성이라고 보는 이 러시아의 주장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상황이 각 지역의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러시아 입장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 번째 측면을 맞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얘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법을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막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문의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읽어보셨죠? 읽어봐야죠. 문명까지는 읽고 아주 충돌을 읽다 말았어. 국제정치에서 제가 중요한 사람들을 갖고 왔는데 웬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필독서입니다. 아이덴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면서 국가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섞어서 할 거고요. 제가 접근 방법을 세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지정학과 국제정치학 측면에 이런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설명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정치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이게 생각이 차이죠.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지지율이 83% 회복했다고 뉴욕타임즈 얘기 실려가지고 바이든은 40%인데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 뭐냐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럽 우리는 유럽이 아니야. 러시아 신유라시아주의 이런 것들 동방정교에는 십자가 모양도 서방에 있는 그쪽하고 좀 달라요. 이런 식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이쪽 슬라브주의 쪽 동방정교의 쪽은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고 개인주의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칼스마인은 리더 좋아하고 대통령을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우리 옛날에 아버지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치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꾸 행동하고 저런 지지율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그래서 제가 요즘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지원들이요. 앞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죠. 나머지 CIS 국가도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한테 아주 경제적으로 의전도 강합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싶긴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이 나라들의 정체성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게 1991년부터 지금 30년 됐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30년 동안에 얼마나 만들어졌을까요? 이걸 만들어졌다고 인정해야 될까요? 이거 탈냉전 이후에 얼마 안 됐고 이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한테 계속 여쭙고 있어요. 정말 이 한나라로 이런 정체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푸틴은 그런 생각 했대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환영할 줄 알고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라는 정체성들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판단한 건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저는 만들어졌고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점점 그렇겠죠. 비슷한 나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났어요. 그런 갈등의 충돌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정도까지야 남북한이 통일해야지 라고 물으면 그래 통일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한 몇십 년 더 흐르고 난 다음에 그걸 명분으로 어느 쪽이든 통일하러 간다 그러면 왜 남의 나라 쳐들어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벗어나서 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과 서방이 싸우는 갈등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특수해. 아시아식 우리 중국식은 중국식의 사회주의 중국식의 시장 자본주의는 달라. 중국의 우리가 바라보는 인권은 서방이 바라보는 것하고 달라. 이 싸움이잖아요. 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쪽이 생각은 러시아 쪽 신유라시아주의의 아주 독특한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마찬가지로 중국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서방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엮여질 가능성이 앞으로 하나로 엮여지면서 중요한 블록화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는 것들이겠고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확산이 되는데 그래서 국제정치학과 정치철학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국제정치학 현실주의에서 중요한 이론가 중에 하나가 케네스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국가 간의 전쟁과 이 갈등이 도대체 왜 일어나냐 이거를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Man and State and World 자 일단 인간들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푸틴이 잘못한 거다. 푸틴이 저기 팽창주의적 야역 또는 옛날에 히틀러의 팽창주의적 야역 이렇게 본 거예요. 한 개인의 개인의 그리고 인간 본성이 어떻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도자 개인의 어떤 특성 관계토대왕 같은 분 이게 있는데 옛날 전쟁은 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사회가 무정무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한 2, 3년 4, 5년 동안 많이 들은 겁니다. 그라멜리스 니스는 예정된 전쟁이 나온 거죠. 1등 국가는 2등 국가가 그냥 싫어. 어쨌든 때려잡아야 돼. 그러니까 부상하는 소련을 때려 부순 거 독일 또 일본을 어떻게 한 거 플라자 합의로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도 이거를 투키 디디스의 함정으로 계속 설명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논의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인데요. 뭐냐면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한 두려움 같은 정치 체제가 아니고요. 자유민주 지은 게 아니고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먹힐까 이런 거 중국은 이쪽 체제 이쪽 체제는 혹시 중국이 중국의 권위주의가 더 세지면 전세계가 1등이 되면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게 민주평화론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 가능성이 낮다. 자 이게 처음에 누가 개념화를 했냐면 바로 이 분입니다. 인마누엘 칸트죠. 칸트가 순수의성 비판 실천의성 비판 판단적 비판 이런 걸 쓰고 그리고 나서 썼던 게 영구평화론이라는 건데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썼는데 철학자 순수 철학자 일 것 같았던 이 사람이 상당한 정치 철학에 관련된 이 책을 쓴 게 1798년인가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17, 18세기의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이유 갖고 전쟁도 많이 했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왕의 이권을 위해서 뭐야 전쟁을 결정하는 놈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놈이 싸우러 가는 놈이 다르던 거예요. 왜 싸우는지 잘 모르고 모르고 그냥 싸운 거야. 얘네들은 시키니까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공화정이 탄생하네요. 미국에서 일단 국민의 대표가 선출이 되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왕을 죽이고 이게 공화정이 만들어지네요. 그걸 칸트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 이제 전쟁을 결정하는 놈하고 싸우는 그냥 싸우는 놈하고 수행하는 놈하고 똑같아지면 전쟁하고 싶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나라가 공화정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면 대표를 스스로 선출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게 된다면 싸우고 싶겠냐고. 왜 안 싸우고 싶어요? 굳이 내가 와서 죽어야 되는데 명백하지 않은 이유 갖고 싸우고 싶지가 않죠. 내 아들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싸우냐고 다른 방법이 얼마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프로님이 질문하셨던 이상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정치철학의 거의 시초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구체화되는 거죠. 공화정에 탄생하면서 그동안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상주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공화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민주화가 된다면 이제 싸우는 나라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도 지금 푸틴의 권위주의가 아니었다면 민주정의였다면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기 위해서는 서로 토론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가 말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평화론에 그래서 이제 민주국가로 바뀌면 전쟁이 사라진다는 공화정으로 바뀌면 이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라는 거 다 모여서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국제기구 만들어서 좀 합법적으로 또 토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이론을 따라서 이거의 근거에서 만든 게 윌슨이 주창에서 만든 게 국제연맹이고 지금 국제연합의 토대를 바로 칸트의 연구평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잊고 있었죠. 특히 윌슨이 정치학 박사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뭐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중국과 또 러시아와 이 권위주의 국가들하고 이 민주평화론의 문제가 뭐냐면요. 민주국가끼리는 오케이. 근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은 침공을 해올 텐데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렇게 돼. 그래서 파시스트 국가 전체주의 국가 또 뭐 사회주의 국가 또 권위주의 국가 이런 나라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서 느꼈을 위협이 도대체 뭘까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나토가 침공하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핑계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요. 이쪽은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침공이 아니고 침공일 수도 있겠고요. 압박일 수도 있겠고 그들의 정치 문화가 색깔 혁명이 러시아로 휩쓸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권이 지금의 정치체제가 무너지잖아요. 중국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유주의 이런 문화가 휩쓸게 되면 지금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가 무너지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냉전체제 때 가장 중요한 논리이기도 했고 상당히 오랫동안 한 200년 동안의 중요한 논리였다가 지난 30년 동안에는 전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정치 뭐가 중요해 인염도 뭐가 중요해 그냥 돈 벌고 전세계 하나로 통합되고 WTO로 하나 뭉쳐지고 이렇게 살았던 게 한 3, 40년이었고 우리가 보통 일을 하고 돈 벌고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각 이런 오래 일하신 분들도 거의 이 패러다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러다임에서 지금 다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모든 것이 아니었구나 그 패러다임에서는 말씀하신 전제정부 중국 러시아 같은 체제는 위협을 받았을 텐데 지난 30, 40년 동안 괜찮았나 봐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왜냐 그걸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작아서 소비티가 망했잖아요 91년에 동유럽도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회적 국가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몇 개 없잖아요 자유주의 진영이 위협이 안 되잖아요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군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쪽으로 공장을 투자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가도 돼 뭐 좀 돈 벌게 해도 돼 위협이 안 되는데 이게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그게 체제 위협이 안 됐었을까요? 중국도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는 휙 체제 위협을 생각하다가 출형주의를 약간 바뀌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가보자라고 상당히 도전을 한 거고 지금에 와서는 아닌 것 같다 스스로의 어떤 체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자신들의 정치 철학을 이론화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는 내가 받을 거 안 받을 거 뭐 타협하고 하면 딱딱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덴티의 문제고 정치 철학의 문제라고 한다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 어려운 거 그래서 더 판가르기랑 블록화될 가능성들 이게 될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그때 과감한 신냉전 얘기를 막 할 수 있었던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얘기로 우리가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중국의 정치 체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이 60, 70년대 전체주의에서 80년대 연성권위주의 권위주의가 좀 약화됐죠 미국이랑 손잡고 시장도 개방도 하고 갔다가 천원문 사태 때 다시 뒤로 돌아가죠 그게 이제 신전체주의라고 하는 천원문 사태 때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장점인 후진다워 등등에 다시 부드러운 권위주의로 좀 풀려줬다가 다시 시진핑 때 경선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어떤 정치체제를 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데이비드 샴보라고 하는 데이비드 샴보죠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중국 정치체제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예측을 한 것들인데 이게 많은 서방에서는 연성권위주의 장점인가 후진다워해서 조금 더 연성으로 되거나 약간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거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동안 아니면 망하거나 돈 들어갔으니까 근데 다시 뒤로 가고 다시 강고해지고 이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 생각했던 정치철학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중국의 정치철학이 뭘까요? 내세우는 지금 중국이요? 네 정치철학?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생각을 좀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티비가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절약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뭐 정의론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의 자유를 기본으로 해서 중국은 지금 뭐 배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얘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사회주의인가요? 사회주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면 미국식이나 서방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죠 말이 민주주의인데 인본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지금 중국의 정치 철학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60, 70년대 정치주의가 마오이즘이라고 하죠 중국식 사회주의입니다 러시아나 유럽식의 발전이 다른 그런데 80년대 연성 때는요 사회주의의 기본에다가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천원문 사태까지 천원문 때 깨져가지고 자유주의가 전부 다 사라지고 탄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니까 동아시아 한국 뭐 뭐죠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 네마리용 그 다음에 중국도 거의 국가자본주의로 발전했잖아요 자 이것들을 보면서 새롭게 부상한 내용들이 바로 신유학입니다 신유학 공자죠 공자 사상을 더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네 그게 뭔데요 신유학입니다 자 근대화에 방해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마오이즘 등등에서 문화대혁명 때 공자를 아예 죽여버렸죠 네 분석행위 해버렸죠 네 그런데 자 사회주의 갖고는 설명이 안 돼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본인들의 그 5천년 넘는 이 유산 중에 이 권위주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더라고 그게 신유학입니다 우리의 전통사상이죠 장유유서 장유유서 이게 정확히 따지면 공자가 또는 맹자 뭐 이런 식의 제가 학부가 한문학 석사전공이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비교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독재자 입장에서는 군사부일체가 최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원래 노노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해석한 것들인데요 한무제 때 동중서가 한 겁니다 뭐냐면 진나라 때 힘으로만 하니까 법가로만 하니까 통치가 안 돼요 포장을 유학으로 한 거죠 실은 내용은 법가인데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자기를 한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 중요한 권위주의를 중국식 사회주의에 중국식 합리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아까 러시아하고 이쪽이 신유라시아주의라는 그런 것들로 합리화한다면 여기는 지금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사회주의 기본 신주아파 기본 플러스 신유학으로 이거를 합리화하는데 일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이유는 서양이 서양적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인주의를 기본으로 어떤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개인 중심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 개인의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양의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논의가 나오는 것들이 마이클 샌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동체주의입니다 서양 전통에 있었던 개인 중심의 어떤 자유주의와 공동체 중심 공동체 중심 공동체 중심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것들을 비판해 보완해 나가자 이런 것들인데요 그 공동체주의의 핵심적인 이런 것들이 실은 이 신유학과 우리 전통에 들어있죠 우리는 상당히 서구보다 더 공동체주의적이었잖아요 이거를 실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게 그래서 지금 중국에 내세우는 이 이론들이요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에 너네 문제 있잖아 자유주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지 않겠어 너희들도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주의 우리도 있기 때문에 너희 같은 개인들이 1인 1투표 이런 것들 굳이 안 해도 우리 안에 면밀히 면면이 내려오던 어떤 현농주의 관료주의를 대표로 해서 민주주의로 이상한 놈 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검증된 관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충돌은 쉽게 그냥 네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의 싸움은요 특히 중국과의 싸움은 미국과 서방의 어떤 정치 철학 중국의 정치 철학 아까 지정학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미국은 저렇게 보편주의적인 우리 인권 이런 것들이 통용 안 되지 않는 저런 권위지 국가하고는 감안 놔두면 안 돼 이렇게 나오죠 중국은 아니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특수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건드리지 마 그런데 문제는 왜 미국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요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되느냐 중국몽이죠 중국이 넘버원이 된다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2015-16년에 후광통 열렸을 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깃발 꽂느라고 난리난 이거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중국이 넘버원 지금 손해부드려도 가서 꽂아야지 이거였거든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중국이 넘버원 될 거라 생각해나요 미국 가만히 있을까 그 구도에서 충돌이 나기 시작한 게 실은 트럼프 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싸움이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관세를 때릴 거냐 말 거냐 4, 5년 동안의 논의가 너무 단순했다는 겁니다 월가 특히 저희들이 월가를 만나러 가면요 너무 단순해요 이런 걸 잘 몰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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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 없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한 수 얘기해주고 옵니다 이게 심각할 거야 앞으로 우리가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알아 이렇게도 했는데요 이게 이 문제가 각각의 소유권 정치철학 질서 형태 민주주의도 보는 이런 것들이 미국이 죽어가는데 너네는 완전 틀려 이렇게 바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니잖아요 중국의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나름의 이론화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세밀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어떤 이제 중국이 현재 여러 가지 자본주의나 서방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시한 것들이 어떤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자신들이 한 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어용학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연구해 이거 키워줄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과 논리를 전개하는데도 만약에 지금 정부에 반대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진도가 못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한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시각을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인들 월가 사람들 뉴욕인데요 팀쿡입니다 자 애플의 팀쿡 그 다음에 다이몬이죠 제이피 머건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레이달리오 자 중국 투자 지금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죠 자 앞으로 중국으로 패권이 갈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스티븐 로치 대표적인 중국통이죠 저는 저는 이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너무 경제중심적이고 단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생각이 요점이 뭔데요 중국이 뭐가 되든 간에 관심 없어 그냥 우린 돈만 벌면 돼 중국을 잘 활용하자 어 잘 활용하자 자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들이 지난 4, 5년 동안 안 맞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생각을 보고 따라하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가가 이랬어요 왜 틀렸어요 저분들 생각은 너무 경제중심적이었고 그래서 스턴프가 관세를 못 올릴 것이다 자 관세 때려봤자 이걸 저 중간선거용 아니야 바이든 바뀌면 좋아질 거야 이분들은 다 월급쟁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 5년 동안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특히 트럼프 때 그 얘기 많이 했죠 아 제발 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룰만 만들고 만들어놓고 꺼져 이게 뉴욕의 생각이었고 지난 40년간을 좌우해왔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공화당은 트럼프로 대표되고 그전에 조지 부시로 대표되기 때문에 중국 저 가면 나도만 안되었어요 이거는 점프하겠고 민주당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바이든이죠 일단 중국을 세계체제로 끌어들인 사람이 크랭턴입니다 90년대죠 뭐예요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야 이거 중국 끌어들이면 너네 나중에 큰일 난다 잡아먹힌다 그랬더니 아니라 자 소비트도 망했고 동일업도 망했고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도 돈 들어가면 망하거나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 겁니다 돈 맛보면 달라진다 그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국제정치학자들을 묶어서 만든 그 유명한 이론인 바로 이 역사의 종말 이 책에 쓰여있는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제일 유명했죠 다 읽어보셨죠 네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도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하고 경쟁했던 모든 정치체제가 다 망했고 역사는 자유민주주의로 스름한다 승리했다 끝났다 그래서 깃발 딱 꽂고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클링턴과 그 이 민주당의 이 외교 엘리트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끝났다 잘못하면 우리가 끝나게 생겼다 우리가 잘못 봤다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이 책이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자고 얘기할까요 민주당이 민주당의 외교 엘리트들은 할 수 없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잡아보자 어떻게 가만 놔두면 안 돼 일단 지금이라도 가만 놔두면 안 돼 이게 워싱턴 전반의 생각이죠 그래서 지난 2018 19 20 트럼프 있을 때 그때가 처음에 했던 것들이 이 눈의 중심이 월가에서 그러니까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힘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뉴욕을 보면 안 되고 워싱턴을 봤어야 됩니다 워싱턴은 한 해 2천억 3천억 달러 손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서는 향후 중국이 2028년 2030년에 세계 넘버 원이 된다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최소한 2045년은 가야지 우리가 똔또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이 중국을 평화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힘이 아직은 압도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30년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중국이 경제는 앞서고 더 크고 군사력은 미국이 더 큰 이거면 펠로폰네서스 전쟁사처럼 투키티데스의 함정처럼 전쟁이나 군사적인 충돌 말고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패권을 막을 방법이 없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이 미국의 정치권으로서는 마지막 기회 중국을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는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아까 작은 나라 중국 힘이 약한 중국 이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세계 넘버 원이 만약에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왜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왜 쌀주는 미국이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세계에서 제일 힘센 놈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힘센 놈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였기 때문에 1등이 세계 1등이 권위주의 체제로 가면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왜 로마는 광화종으로 갔다가 왕정에서 광화종으로 갔다가 다시 제국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세계 1등이 민주주의 체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다 민주주의 체제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렇게 확산하려고 했죠 그런데 확산이 안 됐잖아요 결국은 중국도 안 되고 맞습니다 결국 다시 중국이 1등이 됐다고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세계로 확산되리라는 신념을 왜 갖죠 어차피 넘버 원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닌데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저런 거죠 이게 자꾸 권위주의 체제 또는 국가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잘되면 우리도 그렇게 가볼까 이렇게 바뀌죠 스트롱맨들의 등장 자유민주의가 승리했는데 역사에 정말로 승리했는데 중국을 봐라 저거 잘되지 않냐 그렇죠 베이징 컨센서스의 어떤 확대 실은 이런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잘되더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야 뭐 다 필요 없고 말면 똑똑한 놈이 그냥 평생 지배하면 돼 이렇게 나올 가능성들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들입니다 옆 주변의 나라들 특히 그리고 그 다음의 나라들이 앞으로의 이게 비교정치 경제라는 건데요 어떤 나라가 왜 잘되냐 이걸 연구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저 나라가 잘돼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가는 그래서 사실은 클랭턴이 논리는 민주평화론이었었던 거예요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힘으로 중국을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돈 들어가고 하면 바뀌겠지 그다음에 저 이락 등등등의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여러 나라들에 민주주의 국가를 심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거죠 왜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걸 몰랐던 몰랐던 것보다 너무 무시했던 거죠 이 얘기를 사무얼형뚱턴이 그래서 바로 나온 책이 바로 문명의 충돌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명의 충돌에서 사무얼형뚱턴은 그 얘기를 합니다 서구식의 근대화로 이루어진 이 근대 국가체제가 과연 보편적인 것이냐 비서구 국가와 이 서구 국가와의 갈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 충돌이 그동안에 국가 간에 또는 사회주의대 같은 이념의 충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90년대 이후에 이런 갈등은 문명 간의 충돌이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이에서 나온 충돌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슬람 세계와의 9.1대 충돌로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미국이 엄청난 힘을 소진하게 되는 이 둘 다 국제정치학자 그리고 Foreign Affairs에 썼던 논문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아이덴티티라고 너무 단순하지 말고 아이덴티티라는 문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생각의 차이를 잘 생각해봐야지 내 말이 맞는데 왜 말을 안 듣지 이게 문화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뭐 그래 다루고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내 옆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죠 러시아가 그런 권위주의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할 수 없지 뭐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옆에 있는 나라까지도 그걸 방영하고 이 나라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 우리가 옛날 생각하는 대로 가야 되라고 강요했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전 세계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왜 나머지 전 세계들도 지금 특히 이 선진국가들 민주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 간에 이 대결로 지금 만들어지죠 신흥국들 별로 관여 안 하고 지금 중립이고 러시아 제재에 참여 안 하는 나라들 알 땐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더 급한 게 있고 왜냐하면 선진국이 원하는 그 레벨에 아직 미치지 못한 신흥국들 많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너무 그 잣대를 들여두면 싫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을 자꾸 배제하려는 선진국의 민주주의 동맹의 흐름 우리도 여기 포함이 됐죠 그 다음에 신흥국은 아니 우린 둘 다 할 거야 특히 인도 왜 러시아하고 할지 친밀하죠 예전에 소련 미국이 파키스탄하고 친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인도는 미국 러시아와 무기가 거의 3분의 2가 러시아 제품으로 돼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리고 또 지금같이 유가가 급등했을 때는 진짜 뭐 한 80달러나 70달러의 유가 원유 갖고 와도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루피 루블 결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인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코드 미국이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하면 인도는 놔두고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고 따르시는 것 같은데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지면서 이게 미국이 원하는 구두대로만 가지 않을 거다 이게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러시아 제재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상당히 숨통을 틔우면서 루브라 결제를 막 한다고 그러죠 루브라가 루브라의 안정을 찾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진짜 그 아주 잘 만든 한수인 것 같은데요 루브라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루브라를 결제를 하게 되면 가스를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살 때 지금까지 유로화로 지분하다가 루블화로 내라는 게 푸틴의 요구잖아요 그렇죠 푸틴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푸틴이 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잡는데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루브라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루브라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그때 이거 안 했으면 그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서 계속 밀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루브라를 서방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수입 물가가 잡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즈프롬이 유로화를 받으면 루브라를 안 받고 유로화를 받으면 가즈프롬은 유로화로 인민들한테 직원들한테 월급 줄 수도 없으니까 그걸 어차피 다시 루브라로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 때 달러를 받아도 그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오지 삼성전자 금고에다 달러 쌓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거꾸로 한 거죠 왜냐하면 가즈프롬한테 유럽 국가들이 루브라로 내기 위해서는 사야 되잖아요 루브라를 사야 되잖아 똑같은 얘기인데 실은 유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유럽 쪽에서는 굳이 루브라를 살 필요가 없죠 자기 있는 걸로 결정하니까 근데 루브라로 줘야 되니까 루브라를 사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수였다고 보는 거죠 그걸 가즈프롬이 유로화를 받은 가즈프롬한테 야 니네 다시 이걸 루브로 빨리 바꿔 회사 금고에다 유로화 꽁쳐두지 말고 라고 통제하면 똑같은 건데 그 통제가 안되나봐요 푸틴이 아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기 뭐죠 루블 결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못하도록 스위프트부터 많이 막으려고 했고 한 25% 은행도 막았고 중앙은행 그것도 자산 동결했고 했으니까 루브라 가치를 사려고 하는 사양기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것 때문에 사야 되면 내가 엄청나게 사야 되죠 그러면 루브라가 안정을 찾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야 요거는 정말 머리 잘 썼다 그래서 안정을 찾아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루브라에 대한 투자 투기 수요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저는 지금 새로 투자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네요 1년 2년 3년 가면 갈수록 이제 루브라를 사려고 하는 그 수요가 줄어들 거잖아요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 그러면 다시 루블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브라를 지금 막 투자 많이 하는 거는 당기는 괜찮은데 중기적으로는 이게 다시 밀릴 수 있는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 그렇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시각들을 이제 기업 월가 입장 그다음에 민주당과 공화당 워싱턴의 입장으로 우리를 우리는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서 이 미중 갈등 뭐 이런 걸 보는 시각은 시진핑하고 상알반 공정당이 실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일당 독재를 유지해 가면서 이런 걸 원하는데 특이한 시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아주 특이한 시각 뭐냐면 바로 기업인들입니다 마윈이죠 중국의 기업인들 민간기업 CEO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요우주의 대상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천안문 사태 이후로 자유주의적인 사상들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기업들 네 자본주의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그리고 자소성가했잖아요 실은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인터넷이고 뭐고 다 개방하자 자신 있다 얘기했다가 혼났죠 중국으로서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어떤 이 중국식 지금 강고한 독재적인 정치 문화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서양의 인권이라든가 자유민주주 이런 사상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지금 거기다 대고 인터넷 개방을 하자라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자유주의 기업들이 저번에 중국 마윈이 말을 잘못했다가 상당히 문제를 받은 게 각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독가점 금융규제 이런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조롱 경제라고 하죠 중국을 중국은 아까 사회주의 시스템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커다란 사회주의 틀 안에 큰 세장 안에다가 자본주의 갖고 와서 거기 세라는 기업인들을 기업을 풀어준 거죠 근데 이 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가 이 세장을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줘야죠 이게 지금 마윈과 각 CEO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런 시각으로 미국과 중국을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이걸 정리하자면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표인데 우리가 지금 2020년대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가 완환되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터지는데 시장에서 다시 국가 그 다음에 시장 다시 국가 이게 정치 경제의 문제죠 자 어느 쪽에 중심을 둘 거냐 이런 문제이기도 하면서 다시 국가 중심으로 가서 빈부격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냉전기 그리고 탈냉전기 3, 40년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신냉전인데 이 아이덴티티와 문명의 충돌 같은 문화의 충돌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게 문명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아니 보편성과 특수성 주장하는 데와의 충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중국과 이런 권위주 국가들이 힘이 세지는 국제정치의 시스템으로 바뀌면 그동안 유럽과 서유럽과 미국 등등이 서방이 중요하게 여겼던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인권 이런 것들이 퇴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문제가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그 두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싸움이 날 거라는 겁니다 관세는 이제 다시 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관세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핵심 타겟을 공격하고 자 인권이라는 잣대가 지난 3, 40년간에 얘기하는 인권이 아니고 그때는 말로만이었지만 지금 그 잣대로 엄청난 싸움들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다병면 전방위적으로 자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너무 날부하게 해석하게 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 결론인데요 앞으로는 그전에 경제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했던 3, 40년이 아니고 정치경제와 국제정치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래서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꾸면서 경제를 되게 안 좋게 만들 그럴 그럴 만한 어떤 정치적인 행동 네 이런 것들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미국과 서유럽이 그런데 초강력 제재가 나와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놀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런 것들 앞으로 이게 마지막이냐 아니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경제는 안 좋을 것이다 경제가 그동안은 우리가 9.11 테러가 나도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저거는 바이찬스 아니요 이제는 이런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는 정치경제와 정치철학과 가치관의 충돌이고 정치적인 충돌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진 거죠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저러다 좋아질 거다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경제를 보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0,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경제 정치경제 정치철학 국제정치 같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이 문제를 정체성이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향후 국제정치 경제 구도는 이 세 번째처럼 미국과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선지국 민주 동맹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등의 권위직 국가 그리고 제재 참여자 안 낸 신흥국들은 양쪽 다 하면서 자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우리 금융투자보다는 기업들이 더 급해졌어요 한 몇 년 더 있을 걸 생각했는데 너무 빨라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채권투자 중국투자 채권투자 채권투자 잘 안 하죠 대체 투자 이런 거 안 하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해도 왜 안 할까요 만기가 5년 10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식만 했죠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에 계속 실망스러운 일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됐던 제재 같은 것들이 혹시 중국에 이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투자하는데 되게 되게 신중해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투자에서 방법론 자체가 경제 경제도 있지만 말씀드린 국제정치학 또 정치철학 정치경제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앞으로 쭉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어떤 나라가 혜택을 보고 어떤 나라가 이걸로 손실을 많이 보고 이렇게 될 건지를 한번 같이 우리는 여기 1, 2,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우리는 여기 1번입니다 여기에 지금 러시아 제재에 참가하기 때문에 비우후국으로 되어 있고요 민주주의 동맹 쪽에 네 정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주주의 동맹의 일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다름없습니다 이제 왜 우리 시즌2가 진짜 시작됐는지 무섭다 이 프로뉴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책을 여기다 책으로 그 이론을 설명을 해드렸다 지정학적인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총균세 이런 게 대표적 서정 아니겠습니까 총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시즌2는 땅 돈 힘입니다 땅 돈 힘 총균세 땅 돈 힘 어때요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땅이 중요하고 땅에 흐르는 돈이 중요하다 부동산은 책 아닙니다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 고서점에 깔리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쯤에는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책에 있는 내용들 포함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를 들어서는 여러 나라들의 여러 사건들에 관한 가장 또 색다른 시각 가장 강한 시각을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